트레몰로 첫 번째 시간, 한줄 유견음 트레몰로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손가락에 멀리는 것을 스스로 지각하고 교정할 수 있게 하는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는 손목의 힘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PIMA를 1번 줄에 이렇게 댑니다. 엄지가 살짝 앞으로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엄지를 두고 손을 움직여서 가장 편안한 각도를 잡습니다. 이때 손목이 직선으로 펴지지 않고 살짝 앞쪽으로 나와서 구부러진 자세를 만들어주십니다. 연습법은 PIAMI 순서로 유견음을 메트로롬에 맞춰 연습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AMI를 줄에서 떼고 P만 줄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PIMAMI 순서로 반복해서 PIMAMI, PIMAMI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유견음을 메트로롬에 맞춰서 연습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연습하지 않으면 다음 연습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줄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줄을 탄연합니다. P, I, M, A, M, I, P, I, M, A, M, I 특히 나중에 다이나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뿌리 관절을 살짝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셔서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를 치실 때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줄에서만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신 후에는 1번 줄에서 6번 줄로 그리고 6번 줄에서 1번 줄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손목의 각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 구부러집니다. 이거는 일부러 구부러진다기보다는 손목의 무게 때문에 적당하게만 힘을 주고 있던 손목이 구부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것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힘을 주셔서 어느 정도 각조를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을 모두 하실 때는 항상 그렇지만 제대로 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1번 줄부터 해보겠습니다. B, A, M, I, P, I, M 1번 줄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몰로 곡을 지금 연습하고 계시다면 그 곡을 연습하시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 연습을 해보시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